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두오리입니다. 오늘은 스펙 소식하고 테슬라 소식 간단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펙 소식은 제이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래퍼죠. 래퍼이자 빌리언웨어입니다. 제이지의 캘리바라는 대마초 업계의 상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탑5 안에 든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스펙을 통해서 내년 1월에 상장을 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P500에 들어갔죠. 그래서 속했는데 12월 21일부터 한 번에 S&P500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Subversive Capital Acquisition Corp. SBBCF라는 티커 심볼이죠. 이 OTC 마켓이에요. 캐나다에 지금 상장을 한 스펙입니다. 스펙 회사라서 이 회사가 캘리바라는 회사하고 인수합병을 한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10불 35전까지 상승을 했다가 한 30% 뛰었네요. 그랬다가 지금은 10불 22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좀 알아봤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제이지의 락네이션이죠. 엔터테인먼트 컴퍼니입니다. 제이지가 운영하고 있는. 그 다음에 칼리바. 칼리바는 제이지가 최대 주주로 있는 대마초 업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 Left Coast Ventures 이 회사도 이 동종업계에 상당히 규모가 있는 회사고요. 이 네 회사. 세 회사 플러스 Subversive Capital Acquisition Corp. 이 네 회사가 합병을 해서 내년에 상장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 화제가 되는 이유가요. 이 업계에서 이 캘리바라는 이 회사가 거의 탑5라고 하네요. 그래서 특히 캘리포니아 베이스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베이스고 캘리포니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업계라 그러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그런 회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이 네 개의 회사에서 합병을 하면서 앞으로 상장을 한 이후에 몇 천만 주씩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런 조항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회사에서 토탈 이렇게 합하면 어마어마한 주식을 12불, 15불, 17불, 21불 이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매도한다는 이렇게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13불, 17불, 21불. 17만 4천 주. 17만 4천 주가 아니고 17밀리언이죠. 1,700만 주, 1,700만 주를 매도를 한다고 하고요. 여기에도 보시면 레프트코스 벤처스는 390만 주 이렇게 쭉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들어가셔야 될 만약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그런 스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캘리포니아의 넘버원 회사라고 해도 이런 조항들이 있다 그러면 좀 조심을 하셔야죠. 그리고 앞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을 하면서 아무래도 민주당 쪽은 이쪽 업계에 좀 온화적인 그런 정책을 쓸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점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회사들이 이런 또 큰 규모의 회사들이 IPO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IPO나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 쪽에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캐나다 티커 심볼하고 미국에서 거래할 수 있는 티커 심볼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거래 중개소에서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라빈호시라든가 위브리라는 브로커에서는 거래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쪽에서는 워런트를 또 거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깨름직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관망을 하면서 매수를 좀 고민해 볼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 네 회사가 합병이 되고요. 그 산하에 있는 브랜드들입니다. 여러 가지 말리넷, 내추럴이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이지가 체어맨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넘버원 매출로 보나 규모로 보나 캘리포니아에서 넘버원이고요. 그 다음에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이 크다고 이렇게 지금 이 칼리버 들어가서 인베스터 브로쇼를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딜리버리도 하고 재배도 하고 브랜드도 만들고 제조도 하고 판매까지 하는 아주 큰 규모의 회사가 칼리바라고 지금 여기 적혀 있고요.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테슬라는 S&P 500에 12월 21일부터 들어가는데요. 한 번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큰 투자사들 S&P 500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 상품을 갖고 있는 ETF라든가 뮤추얼 펀드를 갖고 있는 투자사들이 테슬라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식이 있고 나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12월 18일까지는 지금 21일날부터 S&P 500 출범이 되니까 12월 18일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아마 이 출범을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이제 뭐 나누고 사고 하는 작업이 주말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8일 정도까지 테슬라 주식이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12월 18일까지는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관망을 해보다가 한 21일부터 좀 아무래도 하락 지난번에 테슬라가 주식 분할이 있었죠. 주식 분할 전에는 계속 상승을 하다가 주식 분할 이후에 한번 폭락을 했었는데요. 그 때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는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한 400불이었을 때 테슬라 주식을 또 순차적으로 매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12월 21일 이후부터 한번 그 기회를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전문가들의 기대치가 여러분들은 좀 반대로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좀 코멘트란에 좀 공유를 여러분들의 의견 공유를 해주셨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